뭐야 이거 버그인가? 이상하네요 화면이 왜이렇게 검해? 남쪽의 약탈자 그래요? 어 바심이랑 가네 이제 시그루드 구하러 가는건가? 스킬 좀 찍고 아 진짜요? 오케이 어 쌍수 줌무기 사용 오케이 되게 필요했어 일단 그거 한번 보고 농소들 뭔지 보고 아마 살 수 없을거에요 제가 오파를 모은게 아니라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어떤건지 아니 왜 들어야 돼? 흐흫 얘가 아니라 마을에 있는 애한테 찾아가야 되나봐요 얘 뭐 안보다 안되네 흐흫 계속 말만 하고 있어 그냥 가자 혹시 건물 하나 치울 수 있나요? 혹시 건물 하나 치울 수 있나요? 여기 꽤 딜리시스 오케이 양고 흐흫 나중에 모아서 한번에 만들면 되지 뭐 음 여기까지 가야되네요 드로임덴 여기로 와서 배타고 와서 여기서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빠른 이동 스토리가 재밌다니까 한번 보죠 스토리가 재밌다니까 한번 보죠 스토리가 재밌다니까 한번 보죠 스토리가 재밌다니까 한번 보죠 위치를 찍어놓고 여기까지 레츠고 레츠고 노래 불러달라고 해야했는데 왜 노래 안알아지 다음노래 애들 노래를 안부르네? 노래 불러달라고 했는데 다음 노래 좀 기다려야 되나봐요? 다 아는데 이미 흐흐흐 흐흐흐 탑 흐흐흐 친구들 여기 버려두고 가야될거같아요 어우 DGK님 뭐 서세요? 흐흐흐 여기서 대기해?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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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바심을 찾아서 바심이 근처에 있어요 저 큰 건물에 있을 것 같아요 큰 건물로 한번 가보죠 크로인덴 여깄네 경계 서다가 잠들었나봐요 우리 여기가 이곳에 진지 흐흐흑 흐흐흐흑 마 여울 아 쏘리 아 흑 아 흐흑 흑 아주 물건이라더군 어 만나서 영광입니다 흐흑 구즈룸, 얄마르, 섹슨, 벤, 신이 생각보다 발이 넓어요 나의 힘은 어디야? 너의 동생들은 이끌어 우린 조심해야지 우린 기다리지 않는다 우린 이끌어 우린 이끌어? 오늘 발할라를 볼 수 있을까? 우린 이끌어? 우린 이끌어? 우린 이끌어? 그럼 빨래집을 시그러들고 해야돼 우린 포체스터에서 우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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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charger 우린 이끌어 우린 이끌어 우린 이끌어 우린 이끌어 우리가 이거 시달리는데 지금도 still 우린 데뷔 여기 sketch 우린 Is Syffer 우린이끌어 우린 Bagh Angst 우린 이끌어 우린 이끌어 그러면 beings 우린 요 il 에리네 이렇게 왕호 상황 SCP- secret BUT acronym 다름 포트 체스터 포이전 포이전 경비병 처치 잘하네요 여기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경비병들이 멀리 떨어져있지 좀 가까운 애들부터 죽이도록 합시다 아 정찰병 정찰병들이라서 다 떨어져있구나 저기있네요 까마귀가 쟤 쓸데가 없으니까 찾는거 말고는 이 해외에는 늑대네 늑대 조심 늑대가 많네 늑잔치 죽었나본데 흠 아구구 흠 됐다 해 이거 할려고 흠 흠 흠 아구구 흠 됐다 해 이거 할려고 그냥 때려 죽여야 겠다 얘들 죽어! 비저공격 이때 너무 많네 와 됐다 어차피 주변에 버섯 있으니까 마지막 하나 비저공격 딴 데 죽었나봐요 얘가 그럼 저 병이 손통 끊기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 공기화 한번 하고 괜히 시비 걸기 도망가자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저수조탑 두 개 있네요 두 개 두 개가 아래에 있네 더 밑에 뒤에 있네 오파알이 나와 왕의 인장이 죽은 두 마리 알프레드렉 수강앞에 데려와 십팔을 박야도 공기야 동기같은걸 다 시켜놔야지 나중에 좀 편하고 안해놓으면 나중에 또 귀찮더라구요 빠른 이동이 안되니까 여름 더 깐야 어? 허헣 하하 그거 너무 밑에 들어 온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밑에 뭐 있는거 아니에요 어 안보다 없나 뭔가 통하는 길이 있는데 아 여기 가야되나 음 뭔가 어딨어 가보자 한번 아 그냥 밖으로 넘어가는 길이네 너무 어두운데 여긴 뭐지 일단 캐스트부터 음 근처에 있긴 하네요 그한테 한번 가보죠 그 근처에 있는데 반면에 아 여기 습격할 수 있나봐요 습격 지체스터 수도원 나는 지금 할 필요 없으니까 일단 얘들 먼저 얘들인가 킬이 없네 그냥 가서 때려 잡죠 흐흐흐 기절공격 밟기도 다 끝나버렸어 숨통끊기 어 이거 장면 놓으네 아까 걔는 안 놓으던데 마지막 하나 여기 있는 수도원을 지나서 가야겠네요 전투 걸릴텐데 그냥 지나가죠 무시하고 흐흐흐 빠르게 통과 전나가지 말고 강 따라갈게요 전나가지말고 강 따라갈게요 여기 근처에 있답니다 얘들인가? 얘들인가 봐요? 맞네 오케이 죽였고 짓밟기 아야 짓밟기 기사 조심 기사부터 잡아야겠는데 오케이 궁서부터 궁서부터 이렇게 하고 아하 태민아 진짜 가만있어 됐고 또 오네요 아 아까 내가 시디 걸었다네 얘는 약점을 처치하는게 짓밟이긴 한데 오케이 불 지피고 기저공격 기저공격 어? 웅카다 마네? 마지막 칼? 헤드샷 피 좀 채우고 마무리하러 가자 오케이 경찰관 끝 어 그래? 불쾌의 명령서를 가지고 있어 아 씹 어디있을까요? 아 씹 어디있을까요? 아 씹 아 왠지 이거 풀캣 찾아서 죽이고 브라드 찾아도 브라드가 왠지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불안하네요 불안하네요 한참 멀리는데 혹시 혹시 뭐 음식이라도 먹을까 여기있네요 여기있네요 그보다 그 보다 급히 전할게 있습니다 몇개월 몇개월? 구스러우면 구스롱 아 해모 너무 좋다 그냥 강공기 때문에 애들이 다 넘어져버려요 애들이 좀 약한데 얘네들은 어 얘네들 좀 약한데 레벨이 좀 낮네 우와 어 피도 별로 안달아 쫙 으흫 읏 으흥 으흨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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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흑 흑 아 야 야! 됐어 아 중단유가 레벨 높은 해도 섞여있네 단검 단검도 한번 써봐야겠다 어 얘 엄청 잘 피한다 공격 빠른 애들한테는 패링으로 얘들 어차피 피가 별로 안달아요 얘들이 약해가지고 꽉기 어 지크님 어서세요 기술공격 거의 다 죽인거 같은데 이게 레벨 높은 애들이랑 레벨 낮은 애들이랑 섞여있네요 이불로 적이 많아서 그렇게 했나봐요 어? 안돼 안돼 우와 어 반신 마무리했어 나이스 거의 한마리만 더 잡으면 될거 같은데요? 짓밟기 여기 있는 애들 다 잡아야되나? 됐다 흐흫 흐흫 저는 지금 전사 아 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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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립이에요 지금 전사로 키우고 있습니다 암살 안하고 있어 어? 얘들 둘이 왔네 아 지원군으로 왔구나 어? 죽는거 아니야? 어? 어 죽었어 어떡해 우리 동맹인데 1대1 한판 떠야겠는데요? 아 저 사이사 어? 어 이거 쌍 쌍 양송이에요 볼케의 영상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 쌍 쌍양송이에요 어 이때 전사 어 와 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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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공격 왜 마무리 안해? 저의 마지막 운이 준비를 해. 저의 마지막 운이 필요해. 기꺼이 풀킥에 말을 전해나? 안되안되 기꺼이 말을 전해야되나? 안되안되 기꺼이 브라우다들을 죽였으니까 브라더를 죽였어요 제가 언제나 빨랐대요 뭐가 슬프다 뷸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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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아씨도 한번 한판 해야겠는데 자아씨랑도 끝난 일입니다. 가죠. 끝난 일이어야죠. 와 거의 동메이커 네. 너가 더 현명한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이번 참는다 이거 지금 시가니없다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스위프트에 도착합니다. 우리의 연구를 모으세요. 그 순간을 찾으세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오딘의 능력과, 오딘의 능력과, 프레야의 능력과, 그 이후에, 그래, 내가 찾는다. 굿룸은 불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결정은 내가 알았어요. 진짜 에이보르가 나중에, 그 이후에, 바이킹들 다 결집하는거 아니에요? 사크서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야할 것입니다. 여기. 불가능하십시오. 에이케, 스토, 저 앞에 있는 것들. 같이, 저에게, 저에게, 내 자신의 사람들을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은혜. 은혜는 은혜. 은혜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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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는 은혜. 그럼 이 사람은 크로리에 도와줄게. 우리의 계약을 할거에요. 나는 브릿지버트에 도와줄게. 자세한 식당과 함께할거에요. 난 이 섹스의 캠프와 함께할거에요. 나는 이 섹스에 선거와 함께할거야. 구스름이 너무 빨리 주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작업을 하고있고, 말하자마자. 그래 구스름. 우편할지 안되겠어. 아 진짜 에이보르가 나중에 야를 뗄거 같아요. 이 그름도 여기서 좀 이상해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의 길을 더 얻을 수 있기를 바랄까 싶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가 곧 지나가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랄까? 여기구나 이 지역 갈꺼 많네요 강을 건너긴 해야되네요 오 수영 안한다 다행이다 수영 안한다 주로에 와 다시 만나 말에는 익스팸미나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감쎄 가슴에 감쎄 가슴이래 대화로 나 혼자 난다 나 혼자 난다 혼자 어 밀어버렸어 밀어버렸어요 왜 저래 야양지에 야양지 점령하기 오케이 많은데 적들이 엄청 많은데요 도와주러 왔어 나 혼자 간다 했는데 도와주러 왔어 지금 레벨이 제가 낮아가지고 암살이 안돼 불이다 불조심해 무시 한번 먹고 기저공격 누가 뭘 던졌는데 나한테 너냐 한 번 더 터뜨려줘 오케이 쟤는 불붙게 놔두고 장창병 다시 그렇게 하고 엦아 쟤는 불붙게 놔두고 여기 저희가 싸우고 있네 물의 룬? 룬 하나도 얻었어요 풀케의 보호품을 파괴하자 여기 뭔가 있는데요? 뭐야 뭐야 아 위에 있구나 콜라가 찌지 않는데? 아 여기 이거 밀어서 하긴 오케이 주게 먹고 피해 주게 다음 뭐 해야되죠? 퀘스트 젤을 양식처 먹어라 크롤리아에 있는 풀케 물자 파괴하기 줄 자르기 물자부터 파괴하죠 사과보다 멀리 있네 흐흐흐 아 저기까지 가야돼? 롤리아 음 여기 빠른 이동 페인 비교륨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약한 샘물 뭐야 허허 이게 뭐죠? 기소 옷 흐흐흐흐 아호 흥하흥하 흥흥하흥 흐흥 흥흥 흥흨흥 흥흥 흥 흥 흥 아 못 먹는다 이거 피해 피해 나이스 하핳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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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달려오네 얘를 오케이 됐다 다 죽인건가 포마와 대화하기 다 남아있네 얘들 좀 내려서 도와주지 아 그 우리 동맹 온애들 하나하나씩 도와주나봐요 얘는 소마고 아까 걔들 도와줬고 하나는 우바 우바 도와주면 되나봐요 여긴데 오작듯? 공수? 그래 공수 이용하다 우리는 우바 도와주나봐요 우리는 우바 도와주나봐요 음? 나는 돌줄 아는건가? 아 공수들을 지켜야 되나봐요 좋아 시작해 오 불안을 쏘네 여기가 왔어요 빨리 뛰어 하고 기술 고격 타작놈 잘 싸우는데? 내가 더 줄게 벽들이 많이 오는데? 자고 자고 때리고 얘는 약점을 때리는게 가장 나은것같아 약점? 저거 못막는가? 못막는가? 왼빵이 좋구나 신이 되요? 약점 3개나 있네요 어깨 8 정해 정해 다리 8 나이스 딸기 아 물치네 아쉽다 자고 아니 왜 갑자기 바뀌지? 다겟이 어? 끝났나봐요 아직 견사 남아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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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스 룬 룬이 룬을 몇개 넣었는데 이지스 룬 이지스 룬 병의 공격장 자 하나 끝났고 다음 줄 자르기 쟤를 양식처럼 먹어라 우바바 대화하기 아심가 대화하기 오케이 우바바 도와주러 가죠 이거는 1500m 와 멀리도 갔다 아 여기까지 가야되네 길포드까지 음 여기 가는길이 따로 없네요 과심 과심 먼저 하겠다 과심 먼저 하고 이렇게 내려가죠 여기로 간다음에 빠른이동 다들 엄청 멀리 떨어져있네요 자 여기는 여기에서는 실내 도약을 하지 맙시다 오 아 너무 높은 데서 떨어지다 허 얘네들이 멧때리즈를 잡았나보네요 줄 자르기 Dusseens 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자 병사들이 앞에 있거든요 씨앗 و 일단 지금 음 벌써 전투 걸리면 안되니깐 바심 만나기 전에 숨어서 가죠 일단 바심한테 퀘스트를 받고 그러고 이제 흐흐흐 손바탕 해야죠 위에 있는거 같고 아 이 줄을 자라는건가? 아닌데? 뭐 올라가나? 흐흐흐 올라가는 길이 있을텐데 정의의 보아 둘? 흐흐흐 굿플랜 요새 안에 있는 사냥관을 투표하십시오 화이팅 아 석공수 뒤에 겁나 쎅있어요 다행퇴하는데 엄청 오래걸리는데 쎅있어요 어 여기 스킬 하나 있네? 동축한다 좋아 다 덤벼 흐흐흐 뒷파이팅 종룍 봉숙 봉숙 아 아 저 석봉수 흐헤헤 니저금은요? 도망간다 아 주변에 너무 많은데 애들이 와 정글하게 쓸 수 없지 희가 얼마 없어요 음 어 여기 정의의 변사구나 안 맞았네 짓밟기 오우 잠깐만요 피가 너무 없어 해보 빵패 못 바꾸네 음 일단 스킬 한번 배워보죠 하겠지 아 여기있다 나이스 여기 위에 있네요 무슨 스킬일까 희가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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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저 위로 올라가야 되네? 엄청 올라가야 되네? 거의 다 왔어요 위에 궁수가 있었네? 죽었죠? 여기 아래 있네요 역시 그냥 줄 리가 없지 어... 요걸 역초 뒤로 안 밀리는데? 이게 뭐지? 갑자기 소름 돋았어요 뭐야 은하 음... 어 과심대로 막힌거 같은데? 그쵸 됐다 됐다 아까는 안되더니 왜 이제 되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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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뱀! 오 놀래나 깜짝 놀랐네 킬 발현성 발현성 가루 함정 아 이거 2레벨 됐네요 업그레이드 두번 폭발한대요? 오 두번 폭발하네 어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아 바로 뜯겼어 얘한테 한번 써보죠 한번밖에 안 터지는데? 오 한번 더 터지구나 한참 걸린다 근데 왜 과심 좀 도와주지? 기저공격 기저공격 기저공격하니까 피가 차네요 옆에서 피킬게 없나? 여기 주기 하나 있고 여기 주기 하나 있고 오 앗 기저공격 날라갔어 흐흐흐흐흐 와 코앞에도 산자라 공격 흐흐흐흐흐흫 뒷밟기 여기 기저공격 키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 아래에 있네요 여기 왠지 문 열어서 들어가서 그래 잠겨있겠지 위에서 내려가는 것 같아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라지 올라갈 때 쓰라고 저거 일단 부숴놓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법칙 배를 불태워야죠 이건가 본데 제가 정예인가봐요 솔케 부하 아 불 스테미나 없어 뒤로 빼 아 스테미나 진짜 기저공격 스테미나 어디가 하하 귤 만지로 가네 음 왠지 그럴 것 같았어 한대만 끝났죠 아 아 고장내기를 할 수 있구나 고장내기 잠깐만요 들켰어 아직도 남아있어? 아하 크로스 아야야야 잠깐만 하하 음식 하나 먹고 일단 여기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여기 밑으로 한 명만 이제 더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한 명만 이제 더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불이 불이 바닥에 불이 없는데도 불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장애 빠룸차 타기 흐흐 가자 우바한테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아쉽게 저거 뛰어가네 흐흐흐흐흫 흐흐흫 발 안 타도 괜찮나 발 탈레? 흐흐흫 이건 뛰어가네요? 아쉽게? 대단한데? 엄청난 체력의 소리죠. 우바까지 하면은 이제 터들 갈려나? 풀캐를 빨리 쳐다 조져야되요. 이것까지 하면 스토리가 한 50% 될까요? 38% 였는데? 그 전에? 아 처음에 시작할 때 38% 였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한 50% 되겠지? 빌드포트 우바를 한 번 찾아봅시다. 집안에 있나봐요. 내 눈이 그들이 저렴하지 않나요? 모두가 준비됐나? 우리는 농장들과 시베들이예요. 이곳은 쇠들과 쇠들이예요. 하나의 옷들은 제 옷 중인 태인에요. 그 가운데 Л옹헤어어어어어 무선아? 이 아저씨? 혹시 그 아저씨가 넘어간 것 아니야? 이 아저씨는 선격이 변했나? 평화주의자 아니었어? 혹식창고 불태올기 어? 여기 방어구 있네요? 사관에 방어구 있네? 방어구 하나 먹고 가죠? 그냥 입구로 들어갈 수는 없을테고 어딘가로 들어가게 되겠다? 들어가는 길을 한번 찾아보죠 그냥 뒤로 보내줄리가 없어 들어가는 길이라도 있을텐데 여기 있네요 아 이걸 떨어뜨려야 되는구나 일단 최고위로 올라가서 벽을 떨어뜨리고 안으로 들어가볼게 미는것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네 밑으로 미는것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네 밑으로 일단 문제는 없고 잠깐만요 아 이렇게 맞네 뭐야 이게 으흐흐 음 으흐흐 으흐흐 으흐흐흐 찾았다 흐흐흐 멘토의 로브 까마귀네요 치명타 적중시 공격력 증가 공격력의 속도 증가 까마귀 아 멘토로 먹었던가 다른거네 다른 세트네 5 으흐흐흐 으흐흐흐 쓰흐흐흐 아 팔보호구 몸통은 서색스 망토 투구는 스노트 스노틱 엄샤이어 바지는 윈체스터 5중척까지 되네요 공격력 증가가 20까지 증가하네 오우 좀 멋있게 생겼네 근데 설마 여기 못나가나? 나가는 길이 없나? 나가는 길이 없네요 다시 왔던 길로 가야돼 아니 문을 좀 만들어놓지 문을 다 막아놨어 여기 어... 아 아까 그 문이 이거였네 아까 안 밀리던거 그리고 그리고 이제 병사들을 뚫고 복식창고를 태워야 됩니다 병사들 너무 많은데? 병사들 너무 많은데? 병사들은 몰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로? 아 공식창고가 이건가봐요 이거? 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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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퇴워 내려놓자 내려가세요 오 터졌다 터져버렸어요 하나 태웠고 그래도 모르네 쟤들이 모르나봐요 쟤들이 바보냐 바보 바로 앞에서 던졌는데? 음.. 또 어디디? 저기있네 아예 안 느꼈어요 저기 하나 더 이거 아닌가? 그거 아닌가봐요 잘못해 왔나봐 아 저기있네 도망가 펑 흐흐흐 믿기만 돼 여기 은근히 안에 병사들이 많더라구요 터뜨리고 저기 하나 더 얘 근데 암살로 추진할텐데 한방에 안죽어 아 멀리서 던져버려 가라져 거기까지 오 간다 흐흐흐 어? 근데 안터지네 좀 더 높게 던져야되나? 안되네 가까이 가야되나봐요 음.. 터졌다 터졌다 뭐야 흐흐흐 아니야 아니야 의심풀어 의심풀어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흐흐흐 살아남았는데 저기 표시 뜨네요 흐흐흐 흐흐흐 더 높이 됐다 불 던졌는데 더 터진게 너무 웃기다 끝났죠 이제 여행지로 돌아갑시다 성벽 습격하기 어 이제 습격하나봐요 아군과 재집결하기 다행히 어? 깜짝이야. 이제 이제 시작하네요 폴키랑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제 성벽 쌓으러 가는 게 이게 시작인 것 같은데 여기 다 같이 모여있네요 어? 이 아저씨 도왔네? 완전히 다 도와주러 왔네요 그러니까 주저님도 왔네 윈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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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지 네 그냥 남발션 없이 오케이 갑니다 봉성전? 음 어 철저히 방벽을 해놨네 폴케 드디어 왔다 에이벼 넌 이가 캄터브리에 bears의 선물을 tun? 너는 오늘 죽을 수 있잖아 너는 죽어버릴거잖아 넌 여자들은 죽을 수 있어야 suck 넌 여자들 그곳에Stand to settle this alone 얘가 차라리 일대일 하자 넌 최고로 ㅋㅋㅋㅋ 내가 내려올리가 없지 얘가 그는 뱀 çoO聯어 아무거나 못하다라 súllcle가 없다는 wherever 그럼 돌아가 계란을 조차해 Himself 내가 기다려야 하지 우리의 로맨을 찾아봐는 거기에 띄웠다면 그의 로맨을 따라서 보여야함 엉 A C OK 지구로도 흐흐흐 흐흐흐 음 아 그냥 죽을 겁니다 아 아 와 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는 오든이 자는 자는 그녀에 관한 왕을 보고 래이븐이 그녀를 그녀를 말할 것이다 사크슨의 죽을 것이다 자 이제 내 손을 모으세요 형들과 형들 오늘이 오늘의 날 우린 이름을 그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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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아 진짜 얘 에이보르가 야를 대하겠다 진짜 브라더는 도라드 왠지 패인되어 있을 것 같애 포트체스터 선 크네 오 이번에 좀 위에 지붕도 있네요 내가 도와줄게 버티기 가자 이거 내가 도와줘야 될게 아니라 터트려줘야겠는데요 저거 뚫을 수 있나? 아 저거 뚫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하긴 뚫어서 가야 되는구나 문 돌파하긴 내가 도와주죠 어 돌파했어 얘들 너무 느려 내가 도와줄게 막아 오 죽었어 내 앞에 있는 애 그래 쏘마 나와봐 바심 바심 빌망 아저씨 아저씨 막아 너무 느린데 이거 동속무기 너무 느린데 빨리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뚫어 치기 지붕이 다 문자로 가네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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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피해야될 것 같아요 버티게 되나 사람이 더 필요하대요 오 나 죽네 획감 아 아군이 아군이 와서 잡아줘야되나 봐요 음 말린데 저기 예를 들면 부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백동 못하겠네 됐고 아 정말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데 올라가서 기름을 떼야되나 못 올라가는데 오케이 올라가서 기름을 아 못 올라가네 못 올라가겠네 흐흐흐 아군이 도움을 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이 불 기름을 어떻게 좀 해야겠는데요 아 여기 기름 할 수 있구나 됐다 기름통을 좀 부셔놔야겠어요 아님 진행이 안돼 아 우리 다 죽었어 우리 아군 도와줘 친구들 움직여 그렇지 치기 깼다 울타리 하나 파괴하기 아 저 울타리 오케이 일단 저는 돌진해서 짜고 도와줘 아 요거 도와줘 파괴하라네 그전에 파괴하기 전에 그 위에 무슨 공성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파괴 시켜줘 헉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짓밟기 타개시켰어 오케이 다음에 헉 우바 오 나이스 오우 나이스 떼살문 들기 갈까 말은 진짜 좋아요 짓밟기 울타리 파괴하기 오케이 그건 확실히 좀 많긴 맞네 이런거 파괴시켜놔야되요 미리 미리 됐다 아 이거 내가 넘어가서 파괴시켜야 되나 보네 넘어가서 아니네 흐흐 음 0pp 이걸 어떻게 하냐면 피하고 피하고 킬 모아요 일단 킬 모았죠 안되네 아 이 적쟁 너무 많은데 아니면 넘어가서 뭔가 파괴할 수 있는게 있는지 한번 찾아봅 뭔가 있을거 파괴시켜놓고 오케이 킬 모았다 피하고 음 울타리 파괴하는게 뭔가 있을텐데 분명히 혹시 저거 터트리면 안되나 아 아 여기 있구나 됐다 아 얘 버프 받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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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버프를 안받아왔네요 축제 버프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킬 킬 킬 원래 한칸 아니에요? 흐흐흐흐 근데 지금 제가 다른거 안하고 무조건 툴림 하다보니까 뭔가 많이 놓친게 많아요 같은 로또 요새 안으로 들어 가기 요새 안으로 들어가래요 일단 뭐 쫄드는 내가 잡을 필요 없으니깐 아 스킬 뭐 하다보면 있겠죠 이렇게 하고 와 나 쫄들 잡을 시간 없어 풀케 문 잠겨 열쇠를 찾아오라고? 열쇠 어딨어? 여기 있네 어? 이거 내가 사용할 수 있나? 좋구요 괜찮은데? 다행시키봅시다 하하 멋있어 이 킬 모션은 멋있어요 좀 킬을 가지고 오죠 킬을 가지고 풀케를 끝장냅시다 티가 좀 신기하게 생겼다 티가 좀 신기하게 생겼다 기저 공격 어디 지금 에이벌한테 지금 뭐지 소리가 안 들려요? 허허 얘 뭐야 나와봐 반심 반심 또 고분 당하고 있었나봐요 여기서 와 이걸 고분 당하고 있으면 벌써 죽었겠는데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구루찾기 아 폴캐 너무 잘 도망생긴다 진짜 아 밝아 그새 또 도망갔네요 왜 시글로더 왜 안보이지? 뭔가 좀 이상해요 시글로더 계속 안보이고 폴캐 안보이죠 뭔가 계속 유인하는 느낌인데 내가 길을 막지마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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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먼저 죽여야겠는데 일단 얘를 먼저 죽이고 헤헤헤 헤헤 바심 잠깐만 잠깐만 바심 헤헤헤 잠깐만 바심 어 바심 센데? 헤헤헤 어헤 오와 겁나 쎄 어으 바심 겁나 쎄요 버져 바심 어? 어? 죽었어? 저것도 도망간다 저거 와 아이 살아있네 너와 함께해 그래 다시 부탁해 아니 근데 지금 팔 짤리고 지금 며칠이질 않은데 더운 점에는 가닥출로 죽겠는데 풀케는 도대체 뭘 위해서 저렇게 도문을 했을까요? 뭐 이런 데가 있어 너 칼을 미소케 이렇게 랩이 깜짝이야 우린 다가가 에이버 아, 이제 다온다 이제 유디야 오케 약점하나? 약점 하나밖에 없나? 하나밖에 없네 와 얘 어둠 속에 들어가니깐 그대네 안찍혀 안보여 오우 안보여 빛으로 나와 팔라딘 맞나 저거 어세신인데 완전? 오우 신기하네 보스전 쏘어버리네요? 반영보스 나와 아이고 쟨 제 스테미나를 깎아서 돌이깨를 들고있네요 오케이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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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샀다 스키 잘못 샀어 또 쏟았어 아따 야 이거 굴 밝히면 어떻게 되지? 아 밝힐 수 있구나 어디갔어 하핳 하핳 어디가는거야?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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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등이 등이 약점이네 하핳 에잇 흥 좋아 기저공격 어딜 도망가려구 어? 지구르다가? 우리는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베이징 풀케의 처치하기 뭔가 이상한데? 지구르다가 고대의 존재라고? 어? 뭐야? 아 둘러싸였구나 이제 맞짱 뜯어봐요 둘러싸고 이제 시구르도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왠지 어? 저걸로 뭐하려고 이게 끝나고 이거 잡고 보여드릴게요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퍽시.. 퍽실방팬가? 우와 저걸 들고 온다고? 오! 오..잠깐만 일단 약점부터 발 등 등 약점이죠 등! 좋아 나이스 어? 안되네 기좋은게 안되네요 근데 풀케의 덩치 생각보다 크네 이게 안부도 없어 아나 아 ㅇㅋ 아 왜왜왜왜 그들은 아래에서 지혜별! 뭐? 우яд은 우리 나라가 빛 야시와 잊지 못하기가 어떤 예상듬히 남은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느끼는 그 선물 그 손을 나라고 시! 예! 그 늦게 그 신을 왜 저래? 음.. 여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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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보드, 넌 이빨을 가져가야 돼. 어? 아, 이제 내가? 걸어. 내가... 걸어. 에이보드. 에이보드. 내가... 내가 싸울게. theta aja, 아, 끝난게 아니네요. 도대체.. 브라드한테 도대체 무슨일이 있는거야 도대체? 이제 내가 브라더 신이 되게 도와줘야 되는건가? 제가 오딘이 나보고 계속 이어나가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그 여자 풀케 무슨 짓을 하는거야 도대체 방패의 이름이 석간 방패에요 석간 방패 이게 어린 머시아 왕의 무덤에 봉인되는 물건 어디서 구했는지 기억이 안나네 아 재사용때 이상은 30초 확률이 33% 있었네 무결정 무거운 방패 방패 멋있다 근데 이거 스토리 하다가 제가 발견했거든요 스토리 하다보면은 얻을 수 있을까요 기사들이 많네 아 기사들이네 그죠 아 기사들이네 칼로 패버리네 아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죽을 좀 멋있어요 우와 죽어야죠 됐다 탈로 패는거 너무 웃기다 아 어 이긴건가 오 오 어 끝났나봐요 어 이번에 폴케 잡는거 좀 재밌었어요 아 근데 시그름도 좀 이상해졌을거같아 굿throom was hasty in his judgment Eivor you are fit to stand with the best of us go to your brother the words of one beloved will heal him faster than herbs I will see to matters here 일단은 시그름도가 집에 돌아갔나 한번 가보죠 집에 돌아갔나봐요 시그름도 그러면 진짜 거의 엄청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거 아닌가 거의 처음 시작해서 떠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집에 돌아온거 같은데 껌님 어서오세요 어 단거 받았어요 목표는 일단 토르 토르세 지금 토르세 단건이 뭔지 좀 볼게요 코피스 치명타마다 소량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괜찮네 나중에 한번 써보죠 어 있어요 저 지금 거의 다 배워가요 조금만 더 올리면 돼요 아 지금 배울 수 있겠다 쌍수준무기 사용 반격구르기 이제 빨간쪽은 거의 다 찍은거 빨간쪽이자 거의 조금만 더 찍으면 될거 그래도 아직 한참 남았다는거 아직 100은 더 올려야 된다는거 그니까 드디어 맨날 비어있었어 아 진짜요 그것도 한번 배워야겠네 응? 아 다그 아 다그 죽여가지고 내가 아니 기껏 구해줬더니 왜이래 아니 기껏 구해줬더니 왜이래 아니 기껏 구해줬더니 왜이래 왜이래 갑자기 왜이래 갑자기 아니 기껏 구해줬더니 왜이래 완전 편했어요 뭘 받길래 뭘 받길래 뭘 받길래 자신을 정해를 해 흐흐흐 한번 결정해 아쉽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막 왠지 그럴 것 같아 시그루드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막 계속 위험에 차게 하니까 에이버로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내가 처리해야겠군 이러면서 한판 뜰 것 같아 왠지 까마귀 클랜을 위해서 이러면서 란드비도 이미 많이 넘어왔고 나한테 나랑 단둘이 얘기를 해보자 표정이 실망치 않은데 란드비도 이 시각 세계에 의상됩니다. 그치에 대한 마음을 믿습니다. 시겟트,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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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말은 없을까? 뭔가 사이디에 빠진... 브라드가 생각되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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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큰 모습을 보긴 했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봐. 그치? 神의 얼굴이 한 입. 그들의 동생이요. 그들은 제이마리와selfist friends. 그들은 그의 사랑에 사랑과 사랑을 지켜ayı. 그의 가을 곳에 돌아올지. 그들은 exceptionally. 그들의 두 분이 지나면 점점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곳을 볼 수 없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길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자. 이곳은 혼자 있기를 바랍니다. 제 식사에 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으로 내 이름을 축하드립니다. 내가 알던 브라더가 아니야. 이런 브라더가 아니었는데 이곳은 아픈 일檯리로 어느더가 안ließ. 이곳은 장식을 떠나는 곳은 육지를Arti. 이제 다시 부착을 하시구요. 곧이 일 Kenyam, 지옥이야맨을 잃어버린 다시 부착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공간을 안을 가르쳐요. 이거 이건 재생산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이팅을 오른트에서 로우 암기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하나일 만일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